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합시다. 그대는 말씀 가지고 복음의 독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빌리포스는 기쁨의 서신이다라는 별칭이 그렇게 있을 정도로 기쁨의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쁘다 이 말은 내가 뭔가 일을 했는데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내게 뭐 유익이 왔을 때 기쁘다 기분 좋다 신난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기쁜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자기 유익에 초점을 맞추죠. 그런데 이 빌리포스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기뻄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사도 바울의 이 기뻄은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기뻄이란 것은 오직 한 가지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 전파다 그랬어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다고 하면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증거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이 증거된다고 하면 설령 내가 죽음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기뻐하겠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우리하고는 엄청나게 간격이 크지요. 우리 기쁨과 바울의 기쁨과는 완전히 다르죠. 빌리포스 10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내가 알기를 원하노라. 18절에 오면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0절로 21절에는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경하게 되기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렇게 신앙 생활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기준이 달라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전파된다고 하면 이 복음이 확산된다고 하면 자신은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 그래요? 왜 복음만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된다. 왜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합니까? 복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셔서 인생 모둠도 해결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얼마를 벌었다. 내가 세상에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라고 진성준 후보님께. 아시겠어요?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다들 엄청난 야망 가지고 사는데 해보세요. 그게 답이 있는가. 결말을 다 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인지 몰라 그 속에 불행이 있다고 뭘 안 보면서도 또 따라가. 보금만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참 소망을 주는 것이다. 오늘 예원교의 성도들 담나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이클 맞지도 않는데 방향 맞추고 살면 평생 주저주저 평생 괴로워하고 평생 불안하고 평생 불평굴만 하다가 인생 끝나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매일 갈등하다가 전혀 하나님과는 방향이 안 맞아요. 매주 우리가 빌리포스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보금만이 나의 기뻄이 되어야 조업사사 보금만이 이것이 내 삶의 이유 내 존재의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뜨게 되면 보금만이 내 삶의 기뻄이오 보금만이 내 존재의 이유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아침이 되어야 조업사사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보금 전파에 생명 살리는데 인생 해답 주는데 사람들에게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스윙받게 하여 조업사사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진 뜻을 이루는 삶이고 그 안에 그 안에 모든 것 다 씁니다. 서로는 잠깐 눈에 보이는 것 다 서로니 눈에 보이는 것 다 서로니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본론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인 것만 가지고 살아요. 거기 답이 있는 줄 알고 거기 행복인 줄 알고 그거 잠깐인데 서론적 기쁨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영원한 기쁨 가지시 바랍니다. 서론 기쁨 그거 잠깐 며칠 기쁘하고 그거 가지고 생명을 걸 이유가 뭐 있어요. 재벌인 물을 보셔요. 재벌. 우리나라 재벌들 행복하십니까? 대통령님한테 물을 보셔요. 행복하십니까? 머리 다 빠져서 죽을 맛이야 거기 영원한 기쁨 없어요. 영원한 기쁨 영계 모든 성도들 기뻄 충만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만남이다. 인생은 만남이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제 참 의미가 있는 중요한 정리죠. 인생은 만남이다. 대중가요 중에도 만남이란 노래가 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이 무슨 만남이냐. 가까이는 강서구 서울 수도권 237나라 237여 모든 나라 모든 종교에게 이 생명의 복음 인생의 해답 주는 복음 근본을 치유하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만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 안 나오면요 여기 답 안 나오면 진짜 여러분의 삶이 고달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기 왔다. 이거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만남은 필연적 만남이야. 만나게 되어 있어요.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만나고 싶으면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필연적 만남이다. 하나님의 시간별 속에는요. 결코 우연이란 단어가 없어요. 우연이란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종기한 만남의 축복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신의 최고 가치이자 삶의 원동력인 복음 전파에 함께한 두 명의 동력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디모델과 에바브로 디도 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에요. 디모델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디모델은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 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두 동력자는 출신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야말로 성경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이 디모델은 믿음의 과정에서 자랐어요. 할머니 때 할머니 유니기부터 할머니 때부터 그 3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 영적 배경 속에서 자극히 자랐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는 불신 과정에서 자랐어요. 불신 과정에서 자랐는데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에바브로 디도 라는 이름 그 자체가 벌써 불신자들이 가진 이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미의 여신이라는 앞으로 티테라는 이 신 여신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가 그래서 우상 문화 속에서 자랐던 증거가 이름 속에 있어요. 그리고 뒷문에는 목회자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평신도예요. 이렇게 배경이 다른 디모드와 에바브로 디도였지만 복음 운동에는 각자 위치했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평생을 평생을 그렇게 동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여기 교육자가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또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랩런드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서로서로 다른 배경이지만 각자에게 맡겨준 직분 다 다르지만 어느 한번도 빠위 없이 복음 운동에 꼭 필요한 존재로 부르셨다. 복음 운동에 나를 구원해주신 구원받고 나서 그러하면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사는 게 구원받은 자세예요. 구원을 받아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생의 선물로 영원한 천국으로 천국 시민권자로 완전히 거급나게 하시고 완전히 내 신부를 받고 오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창식이 3장 현장소에 빠있는 불신 영혼들을 저들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고 내게 이런 저런 직분들을 주셨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이런 영적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 이런 거 없어요. 종교인들 이런 거 없어요.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생명 살리는 복음이 있다고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오르 디도가 보여준 복음을 깨달은 모태로 예수를 믿었던 그야말로 불신자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던 구원받은 자의 복음적 헌신의 삶 복음을 받은 자의 그 다음에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플랫폼으로 삼아서 복음 동력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디모데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의를 받으려 하미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리포 교회에 파송을 하려는 계획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 파울은 자신의 상황을 빌리포 교회에 전학 함으로써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야말로 디모델에게 영적 성장을 할수록 돕는 이것이 1차적 목표였어요. 또 한가지는 빌리포 교회의 상황을 제대로 알기 위함이었어요. 파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어요. 그러니까 빌리포 교회의 상황을 내가 좀 알고 싶다. 당시 빌리포 교회가 서로 하나가 안 되어있어요. 서로 하나가 안 되어서 분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빨리 벗어나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에게 기뻄을 좀 달라라는 의미로 내가 뒷모델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뒷모델을 왜 내가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바울은 뒷모델 자신의 뜻을 같이한 동력자라 그랬어요. 뜻을 같이했다. 뜻을 같이한 동력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 의미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사역의 성표가 여기서 직결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아무리 열정적인 그러한 가슴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뜻이 맞지 않으면 뜻이 맞지 않으면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뜻이 맞지 않고 열정을 말하면 열심 도리로 방해가 돼요. 안 맞아. 자기 혼자 놀아. 자기 생각이 빠져서 누구 말도 안 들어. 그건 가짜예요. 자기 의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아이고 저분하고는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안 돼. 소통이 그런 거 고쳐야 돼요. 보통 큰 병 아니에요. 뜻을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하여. 그래서 같은 열정을 나가야지 자기 혼자 사회도 그래요. 사회생활도 그래요. IQ도 중요하지만 EQ도 중요해요. 관계 관계 종으로 행으로 앞뒤 좌우로 관계를 잘 맺으면 그 사람이 아주 열매를 맺어요. 자기 생각밖에 자기 주장 사회생이 많이 부족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강단 중심으로 하나 되면 돼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사람의 방법 그게 무슨 완전합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돼요? 사단과 영적 싸움 이간식이고 불기하고 갈라놓는 사단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어요. 갈라져 있으면 일 못해요.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못 미쳐요. 왜 이렇게 교회는 많은데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못 되어서 그래요. 교회가 완전한 복음을 원색적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해답을 주는 복음을 못 전하니까 강수금 해도 십자가가 불받아요. 밤에 비행기 내려보세요. 십자가 확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안 변합니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영원교회는 다른 주를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는 같은 교회인 줄 아세요? 복음이 확실해야지. 확실한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래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부 다 보이는 거 가지고 사람들 속고 있어요.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데서 만들어져 난 결과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사단과 싸움이에요. 사단을 안 믿잖아요. 사단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겠어요. 성령의 역사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의 역사를 믿겠냐고. 안 믿어. 그러니까 계속 당하면서도 왜 당하는지도 몰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몰라. 그걸 왜 그래야 되는지 몰라. 영적인 걸 몰라가지고. 하나 되어서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힘차게 여러분 지역민족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델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은 디모델의 영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빌리버교의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델이 그이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일꾼이오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고했다. 헬라말라 둘로스. 수고할 때 말은 간단한 거냐 우리가 말하는 수고가 아니에요. 종이나 노예를 말합니다. 둘로 수고한 자. 종이나 노예. 한마디로 복음의 노예된 자예요. 복음으로 가진 뿔이 채절되어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생명근 헌신을 했다. 이 말이 그냥 괴단했다 정도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생명근 헌신 십자가를 지을 수 있냐. 주가 물어봤을 때 죽기까지 복잡하니 생명근 헌신. 그런데 잘 보아야 할 것이 이것이 결코 희생이 아니에요. 생명근 헌신인데 이것이 희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이 그들의 인생에 최고 가치 있는 최고로 종기캠 만드는 그러한 결과가 온 거예요. 왜냐. 2000년 동안 지금 디모델 말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디모델.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다니엘 12장 3재를 보면 정말 별처럼 빛나는 하늘에 비치는 별처럼 복음을 증거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늘에 비치는 별처럼 영원히 비치리라. 지금 다니엘 이 디모델이 허진한 이것이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디모델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를 결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빌리뽀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파송할 계획을 세우고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디모델뿐만 아니라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희생할 자세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 주위에서 물어보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델을 만났는데 디모델은 달라. 바울이 말할까? 가겠습니다. 자신의 말하는 그대로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는 자의 삶. 이게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예요. 절대 제자. 디모델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디모델은 바울의 말을 단순히 바울이 하는 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은혜가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말할 때 바울이 말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이 바울이 누군가를 디모델은 알았어요. 바울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시원 전도자다. 그러면 그 전도자 입에서 나온 말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과 받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무슨 목사가 말을 하면 사람의 말로 들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디 있느냐? 주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게 다릅니다. 디모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바울을 시대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했어요. 디모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만났어요. 그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또 바울의 2차 전도인을 갔는데 바울과 따라갔어요. 바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바울이 하는 사이를 봤어요. 디모델은 예수고의 시대의 복음을 향한 바울의 중심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의 요청에 주절하는 게 없어요. 기도해보고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직접 이름 부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접 직분을 줘요? 하나님 직접 어떻게 줘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통하여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장로로, 군사로, 안심사로, 또 여러분 부장으로, 국장으로, 모든 연장으로, 직분을 교회를 통해 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직분을 주는데 나 안 할 거야. 죽을게. 죽으려고 환장했지. 너의 생명은 누구 거냐?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거두고 가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교회를 통하여 직분 주면 두르고 떨림으로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하고 받는 거지. 나 못해요. 나 시간에 없어요. 누구를 위한 시간이에요? 시간 없게 한번 해줄까? 제가 바빴어요. 안 바쁘게 해줄까? 저 응급식 입을 한번 시켜놓을까요? 그냥. 살고 죽는 것 주의 손에 있나이다. 크고 작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유하고 가난한 것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시겠어요? 성공, 실패 주의 손에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주의 손에 있는 것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대한 것 구원을 받는 것. 저는 예원계 모든 성도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는 영적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의 종으로부터 아 저 사람 정말 복음에 수고했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지 총성된 종이지 주의 종이 인정을 하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다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나에서 매이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저 사람 인정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저는 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처럼 교회 직분 다 맡아봤어요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주의 종을 예수인처럼 봤어요 단 한 번도 감히 두려워서 근처 가는 것도 무섭더라고요 내 친구가 내가 전도회가 왔는데 내 친구가 지금 부천에 이변후과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불신장이 같이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 보더니 야 저 목사님 와 하나님 같다 예수꾸로 사지마 이다이다이지 않습니까 저 목사님도 화장실 가겠지 이 사람 안 가면 죽지 내가 그랬어요 너 지금 그 마음 자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우리 영계성들 여러분 대부대처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보금 위에서 수고한 자 그렇게 여러분 정말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길 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수고하고 궁사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네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궁사된 자여 너의 사자로 내가 설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은 우리에게 또 한 명의 보금의 독력자를 소개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리포 교회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돕기 위하여 파송한 사역자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빌리포 교회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 바울을 위해서 성경금을 거두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하고 바울이 지금 옥중생활을 하는데 옥중생활을 돕기 위해 파송된 이 사역자예요 사실 빌리포에서 로마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1200km예요 1200km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비행기 한 두 시간이나 가지만 그때는 교통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 이 빌리포에서 로마까지 왔다 갔다 한다 보통 일이 아닌 생명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위험하고 어려운 일 그것도 성경금이 들고 와야 되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위험한 일이 많았어요 그것도 뭐하러 갑니까 옥중수발이에요 옥중수발 이게 보통 결단은 아니죠 누군가 좋은 일을 영광받고 인정받고 사람들 사랑받는 그 일은 누가 못하겠어요 옥중수발이라 이 에바브로 뒤도는 이 사역을 위해서 한마디로 뭐요 생명권 은신했어요 이 담나온 사람들이 구원받은 감격 있는 사람들이 보험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내기랑 인생 담나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분들 많아요 지교회가 저 지방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차가 2004년도 형이라 15년도 덜덜덜덜 끓이고 타니까 차가 고장나고 이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보다 못해서 자기 개인 돈으로 수천만 원 되어서 차를 빼가지고 주었다 내가 지난주 간접적으로 들은 보고예요 난 누군지도 몰라 이야 정말 감사하구나 이름도 빚도 없이 생생내고 알아줄 바라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몰라 그냥 조용히 그냥 장로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그 현장을 보고 무슨 직장 다니는 사람은 큰 돈이 있겠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민족 살림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는 이렇게 전에 막 성교집 가면요 성교사들이 내가 입고 갈 옷을 쳐다보고 좀 다 벗겨서 그냥 옵니다 어기도 목사님 부사소 올라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입은 옷이 좋던데 옷이 좋던데 두 벌 좋았어요 이름도 빚도 없이 은신하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이런 에바브로디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뭐라고 표현했냐 자신의 형제요 바울이 형제였다 이건 보통 영광이 아니죠 천하의 전도자 바울이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군사가 뭐예요? 군대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요 영적 군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인정신 아시죠? 군인정신 군영적 군인이라고요 무장하라 그랬어요 영군인은 무장해야 돼요 말성으로 군의 툴을 쓰고 복음의 신발 신고 질이 어디 뜨고 성의 금으로 싸우라 믿음의 방패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된 자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주어진 사역에 생명 근원신을 했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음의 동력자로서의 정의가 담겨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가지고 함께 수고했다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가 바로 복음의 동력자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복음 본문에 보면 이런 에바브로디도는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숨기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음 위기에 온 거예요 직전까지 죽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숨기다가 이 사실이 빌리뽀에 알려졌어요 빌리뽀에 알려지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 빌리뽀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병 걸린 것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괴로워했어요 대단하죠 오히려 큰 근심으로 우리 교인들이 알면 안 되는데 걱정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죽이 됐다는 것을 실감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관계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됐냐 에바브로디도가 임해가지고 그 죽을 병에서 살아난 거예요 치유가 됐어요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빌리뽀 교회에 대돌로 보냅니다 대돌로 보내면서 그를 기뻄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30절에 설명합니다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라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라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생명근 허신을 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로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을 섬긴 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에바브로디도예요 지금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생명근 허신은요 보금이 주는 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보금이 주는 축복을 누려야만이 이런 허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직이 임명하는 선택하라고 오늘 다 주부에 넣어드렸습니다 내가 구원받아놓고 몸된 길을 섬기면서 내가 어느 직분을 맡아서 주를 위해서 내 허신을 앓고 주어졌습니다 모두 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목숨 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직분을 다 받아서 그래서 우리 장로인들도 다 직분 교회를 위해서 어디를 맡아서 뭘 하든지 내가 정말 이름도 빚도 없이 내가 섬겨야 되겠다 직분을 맡고 아무 직분이 없다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주를 위해서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사명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치를 발현하지 못하면 직분 감당할 수가 없지요 직분 따라 시간 내어 헌신할 이유를 못 찾지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할 때 생명을 걸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번지점프라 그랬죠 인생을 다 하나 이렇게 던져버린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복음사역을 위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다 21세기를 흔히 평신도 성교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 성교하는데요 풀타임 사역보다도 평신도 사역이 훨씬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알류를 하는 알류가 제가 총장이잖아요 미국에 있지만 분교를 해서 엘리트들이 지금 미국에 초엘리트들이 지금 통신으로 때로는 밤에 야간에 그래서 훈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평신도 사역을 어사도 있고 거기 보면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와서 훈련 받아요 신학을 배워서 제대로 배워서 전도자가 되려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아주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모여서 훈련 받아가지고 전도 평신도 장로인들이에요 그래서 훈련 받으러 알류를 어제 유목사님과 또 회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여원교회 알류 중심으로 그렇게 엘리트들 이마들에 누구나 장로로 장로로 다 이야기해주더라고 그렇게 해서 훈련 받아서 평신도 사역이 효과가 훨씬 더 난다 사역이 실제로 보건만 가지고 있다면 현장이 많잖아요 그렇게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전략과 메시지를 다 주고 있을 수 있죠 전략과 메시지 훈련 다 주고 있어요 여원교회는 교인 모이는 곳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훈련 받은 사람 제자는 메시지 할 수 있는 사람 제자는 영에 눈이 열지는 사람 그래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분이 다 열려 있어요 일반 교자는요 교육자 위원회 성경 공부 못 가르칩니다 교육자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요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이 가르친다니까요 그거 다른 방이라고 그래요 누구에게나 보험을 증가할 수 있는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걸 잘 다 열어놨어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영적 아웃소싱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항상 예수 생명이 주는 놀랍고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함께 수고한 자들 다 되시고 영적 군사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애플사 아이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스티브 잡스에요 스티브 잡스 온갖 난관을 다 극복하고 애플사를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인물이잖아요 이 캐주얼 촬영으로 다 나와요 프레젠테이션을 쫙 그렇게 하면 그 존재 가치가 최고의 마케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애플사가 성경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애플의 모든 제품들 최고 디자인한 조나단 에이브라는 분이에요 조나단 에이브라는 이 사람은 스티브 잡스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디자인해서 만들었어요 조나단 에이브는 아이텍 게스 사람들만 알지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이폰 아이패드 모든 것을 혁신적으로 강결함의 대명사로 그렇게 디자인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사에 나오는 모든 제품은 이 사람 손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처럼 전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스티브 잡스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도 말들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으면서 조나단 에이브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간섭하지 마라 이 사람하고 싶으면 그대로 하도록 도와주라 마지막 그렇게 이혼을 할 정도로 애플사 성장의 숨은 주역이었습니다 평생 이 스티브 잡스와 동력한 이 아이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이 예원교회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우시고 지금 영적 동력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직의 삶에 있어도 이런 동력자 이런 복음에 정말 함께하는 자 평생 이둘 수 없는 영적 군사가 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 앞에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 모델 보금적 사도 행정적 교회 우리 영계가 이삼철 나라를 위해서 주역으로 쓰임 받는 여기에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계 모델 성도들 한 사람을 빠짐없이 이 시대의 뒷무대와 같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생명군 동력자들이 되어져서 정말 생명 살리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영의 귀를 열고 듣고 영의 마음을 가지고 받고 각인뿔이 채절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이 보금 전파에 정말 지역민족 세계 살리는 이삼철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는 보금의 동력자들이 다 되기하여 주소서 예수 좀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